일단은 우리 공부의 방향 지금 선생님들이 맹목적으로 공부하고 계시고 아마 매일매일 디데이가 줄어듬에 대해서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의 방향을 명확하게 잡아야 돼요 임용고시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생각하자 시험의 구성 시험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쯤이면 선생님들이 얇아진 자료 또는 누군가가 만들어낸 압축 자료를 보고 싶어 해요 좀 쉽게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보다도 시험 문제는 어려운 개념이나 생소한 개념보다는 기본 내용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기본적인 거에서 내가 틀려버리면 점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임용 문제는 50점 평균으로 맞추려고 노력하는 시험이다 그럼 그 50점에 대해서 내가 놓치는 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개념 또는 내가 모르는 개념을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건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시기엔 그건 절대 필요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기본 개념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첨포로 빠지지 말고 생소한 개념에 불안해하지 말고 기존 개념의 정확성을 높이는 거에다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주셔야지 50점보다 더 높은 점수가 나올 거예요 1,2점에 목숨 걸어서 생소한 개념에 목숨 거는 것보다도 기본적인 50점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역적인 부분을 보는 것보다도 시험 문제에 나왔었던 창체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특수 교육학의 새로운 지역적인 부분을 보는 것보다도 기존에 나오고 반복적인데 내가 계속 틀리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고 확인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강사들의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보는 건 정말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것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얘기한 거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최대한 저는 모아서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 충분히 시험 문제 맞출 수 있고 고득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정보 취합하느라 에너지 빼실 필요 없습니다 보았던 자료를 다시 반복해서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승률이 높아요 두 번째 취합 과목도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내가 공부하기 너무 좋았던 과목이 있을 거고 그러지 않은 과목이 분명히 있을 건데 안 나오겠지 버려야지 라는 생각을 나는 전략가라서 그렇게 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가는 길이 그래서 최대한 나는 안 보는 과목 없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과목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 영역들 중에서도 내가 취약한 과목이 더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기상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사람은 한 과목을 막 14번 돌렸대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돌리려고 노력을 해요 부질없어요 14번 돌린다 아니면 기출을 이 사람은 인증한 걸 보니까 예를 들어 10년 치를 기출 문제 다 풀었더라 선생님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내 취약 과목이라고 하는 게 발견됐으면 얘가 1주가 됐든 2주가 됐든 3주가 됐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정말 거기서 시험 문제 나와서 내가 점수를 2점 3점 높일 수 있다면 차라리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회독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들을 최대한 보완하시는 게 필요하자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탈자 치른다인데 임용은 선생님들이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의 자가진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앞으로 시기는 앞으로 시기에서는 분명히 내가 갈망하는 게 있을 거예요 중등 선생님들은 교육학 공부하느라 지금 좀 마음이 힘들 수가 있고 초등 선생님들은 초과정 공부하느라 마음이 힘들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스스로 파악하고 내가 스스로 계획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 불안하니까 친구 따라가고 불안하니까 질문하고 이런 것보다도 내가 지금 있는 것 자체를 스스로가 진단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시험장 가는 건 제가 아니라 선생님들이고 선생님들의 펜떼가 움직여서 채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스스로가 진단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강의 듣고 계신 기간제 병행하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시간 확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기간제 병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의 양을 줄여요 봐야 되는 걸 줄여버려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도 정도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점수가 잘 나올 겁니다 정도로 공부한다는 건 남들 공부한 양만큼은 내가 공부를 해야지 그만큼의 점수는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수 제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 답안에 부족한 게 뭘까 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지? 왜 답안은 저거지? 계속 공부를 해봐야 돼요 아 이렇게 써야지 더 맞는 정답이 될 수가 있겠다 내 답이 인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시험장 가서 내 답이 왜 인정 안 되는지 안 듣잖아요 못 듣잖아요 우리가 받는 건 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답을 쓰려면 비교를 해서 내 답은 왜 이럴까 이걸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답안 쓰기 이제 제가 선생님들의 답안지를 채점하게 되는데 제발 좀 부탁드리는 건 글씨 연습하세요 글씨 연습하세요 채점하시는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글씨 이상하면 한 번 보고 싶지 두세 번 보고 싶지 않대요 근데 내 답이 정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내 답을 보는 시간을 늘려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글씨체 정말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우리 2개월 동안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건 내가 시험장에 데려갈 펜은 무엇인지 그걸 OMR에다가 써보면서 펜 연습을 하시면서 펜 선택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답은 최대한 간결하면서도 반드시 들어갈 키워드만을 적을 수 있게끔 불안이 내 답에서 느껴지지 않게 주구장창 문장 길게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 문장으로 써도 똑같이 맞고 틀리는 것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불안이 답에 느껴지지 않도록 적는 연습해 주시고 그리고 단순히 외운 인출 내용이 아니라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써라 제가 저번주에 진단평가 문제 냈죠 진단평가에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의외로 많이 들었던 표현이 뭐였냐면 그 표준화 검사에서 표준화 검사에서 그 점수 구하는 거 기저점 이전의 문항 수 더하기 정답 그 맞은 정답 수 쓰는 거 있었죠 그 내용에서 선생님들이 이 원점수 구하는 방법에 그 원점수를 제가 문제를 웩슬러 검사로 냈었나 했을 거예요 그래서 획득 점수로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기본 개념은 표준화 검사에서는 원점수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웩슬러 검사에서는 그게 원점수가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해석 가능한 표준 점수로 바뀌어야죠 당연히 획득 점수로 바뀌어야죠 이런 게 차이점이에요 그냥 단순히 외운 거를 내가 답안지에다 쓰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는 원점수가 해석이 안 되면 그걸 획득 점수로 바꿔서 써야 되는 건데 그게 우리가 아직 부족하다면 문제 분석하는 능력을 더 많이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분석력을 많이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걸려라 식으로 나열 식으로 문장 쓰는 건 좋지 않아요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첨삭하면서 써드릴 거예요 불필요한 표현은 다 지워라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이제 바꾸셔야 되겠고요 유초등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이렇게 1번부터 4번 5번까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반가루 열고 써주시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문제에서 1번과 2번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건 반드시 1번 2번 같이 써주셔야지만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중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답안 적을 수 있는 란에 비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많을 수 있어요 가령 2점짜리 문제에서 생태학적 목록 5단계 다 쓰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답안 쓰는 란이 부족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수직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그을 수가 있고 그래서 답안 쓰는 연습을 해보시고요 중등은 문제가 2.4점이에요 그래서 2.4점에 대한 구분은 점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오히려 문제를 분석하는 데 더 쉽습니다 그래서 점을 추가해서 답을 쓸 거예요 공통적으로는 내용의 순서는 가능하면 바꾸지 말자 5번, 1번, 4번, 5번, 3번 이렇게 쓰지 말고 1번부터 5번 나열대로 작성 방법 순서대로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문항의 유형은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마지막 내용에서 5번에서 이건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시험장 나오시면 저한테 하루 종일 DM이랑 카톡이랑 전화가 많이 와요 근데 오면 선생님들이 실수했어요 이런 얘기래요 근데 실수는 분명히 일어나는 시험이에요 선생님들이 그 당일에 나의 몸 컨디션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아니면 내가 긴장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분명히 실수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험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최대한 실수를 낮추는 거예요 선생님들 분명히 시험장 가게 되면은 시간이 남아요 그러면은 종소리 울리기 전까지 한 번 더 모든 문항과 내 답을 매칭을 해보셔야 되고 끝까지 내가 고쳤는데 틀렸다 그거는 아까워하지 마세요 고쳤는데 틀리는 거면 그래도 난 최선 다한 거예요 최대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후회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잘못 적은 답은 없는지 빠트린 내용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가짐 요거는 우리가 공부했었던 개념 중에서 준비성의 함정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준비성의 함정이라는 건 내일 임용 보러 갑시다 하면은 누구도 싫어요 누구도 못해요 난 준비가 안 됐어요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들한테 필요한 기능적 기술을 가르치는 이유는 뭐예요? 사회에 던져져야 되니까 그래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선생님들 다 완벽하게 공부하고 시험상 가는 사람 없어요 다들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가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공부 방법을 더 옳은 방법으로 공부를 해서 최대한 내가 공부를 많이 한 상태로 갈 수 있게 해라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모자른 거 인정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고 잘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못하는 걸 인정해야 더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인강 선생님들 중에서 답안지를 답을 뺏겨서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분들은 1등 1등 계속 찍을 수 있죠 1등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적표 나오니까 성적표 나와서 1등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내가 더 성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답 더 맞고 동그라미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인정하고 더 나아가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다 합리화하지 말아라 그리고 불안 요소 차단해라 이거는 공부하다 보면 별 이상한 소문 많이 생겨요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 찡찡대는 친구 있을 거고 아니면 친구 관계도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데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는 건 최대한 차단하면서 딱 내 감정만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불안해지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불안해지면 어? 이게 필요한 생각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 내가 지금 이게 해야 될 생각인가? 아니네 그럼 다시 그래 공부하자 불안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걸 생각을 해요 내가 불안한 만큼 공부를 그만큼 했나? 아니네 공부를 더 해보자 이렇게 좀 생각을 바꿔가셔야 되고 그리고 11월 시험까지 지치지 않게 체력 분배를 해주셔야 되는데 분명히 11월에 밤새는 사람들 많아질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선생님들 대학 때 시험 치르시면서 밤샘 해보셨죠? 그런데 임용 공부는 밤샘을 하면 안 돼요 임용 공부는 밤샘을 하는 순간 체력이 무너져요 그래서 반드시 체력 분배 지금 내가 밤샐 거다 하지 마시고 지금 9월, 10월, 11월까지 3개월 동안 선생님들이 체력을 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밤새라는 말씀 안 드리고요 11시, 12시까지 공부량을 채울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드시면 11월에는 주사 맞으세요 포도당 주사나 비타민 주사, 비타민 좀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링거, 저도 링거는 사실 자주 맞거든요 10월, 11월에는 저도 내과 가서 꼽고 있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선생님들도 내가 정말 체력이 안 되면 끌어내야 돼요 끌어내서라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늦지 않았어요 마음만 먹으면 당장 시험이 내일이라도 오늘 공부한 게 내일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공부 힘들어서 팡! 나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오늘 본 거에서 분명히 시험 문제 한 3점 나왔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고 강좌 안내는 제가 격주로 된다는 건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첨삭 기한이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인강 선생님들 월요일까지 해요 월요일 저녁 11시 50분까지 업로드를 해주셔야지만 화요일에 채점합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채점하고 저는 성적표까지 내야 돼서 시간이 빠듯해요 그래서 반드시 월요일 저녁 11시 50분까지 올려주시는 거 이거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적 성적표가 선생님들 우리 올 때마다 제공된다는 거 그것만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you e e e